오늘 여러가지 많이 부족한데 같이 해서 영광이고요. 또 메타버스, 또 챗GPT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가운데 와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부산시의회에서 아주 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광주 쪽에 전라도 광주 쪽에 우리나라 실정센터 인공지능 실정센터를 약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엄청 크게 인공지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센터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와 내 강의하는 것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유명하신 분이 2045년쯤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특이점 이래갖고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넘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거는 훨씬 뛰어넘지 않느냐 세월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2, 3년 뒤 같으면 지금 어떤 세상이 올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충회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총장님 얘기했지만 학장하다가 지금 대회 협력 원장하고 있는데 다 충회의 덕분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이거 잘 안 하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비오는 저녁에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잘생겼지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공부한다고 사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충회의 덕분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2023년 6월 1일입니다. 내일이 6월 2일, 제 생일이라서 오늘 6월 1일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제가 아까 올라올 때 좀 그랬는데 저는 20살 때 다리를 다쳤어요. 어쨌든 의족입니다. 오른쪽은 거의 잘 표시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지걸걸이 얘기는 많은데 좀 20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 현재 있는 당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내가 영감을 받고 다시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인재대학교부터 이렇게 대학을 거쳐왔는데요.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했는데 20대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제애를 봤을 때 인간이 될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애가 30살, 20대 말 이렇게 아들이 두 명이 있긴 한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때 많은 고민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딱 있는데요. 큰아들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일이 있어갖고 아침에 7시 전에 연구실에 가는 게 제 요즘 목표입니다.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침에 7시. 가능하면 7시 전에 학교 가서 강의 준비를 하자 이런 모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학교에 짬밥이 좀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열흘쯤 됐는데요. 제 집이 이 초연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 권유로 저녁에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성지곡 수원지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야, 그거 한 3, 4일 가는데 한 5일째 어제 저녁에도 갔는데요. 제가 사실 총장님 잘 알다시피 저녁마다 술을 많이 먹고 거의 대리운전을 두 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는 가능하면 술 안 먹고 도는데 야, 그거 한 바퀴 돌고 중간에 이거 하고 내려오면 딱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어떤 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소개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시간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건강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남들이 다 얼굴도 좋다고 합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들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충려의 대학에 왔는데 우리는 충려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봅니다. 소통은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통이 많이 단절됐다 그럽니다. 저도 스마트폰,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삐삐 세대부터 지금 스마트폰이 왔습니다. 저는 한 5년 뒤, 5년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서면 이쪽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로봇이다. 이런 물반, 로봇반 그런 얘기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은 그렇지만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는 로봇이 더 많고요. 여기도 우리 호텔에 올라가면 로봇이 아닌데 그런 로봇보다는 사람 같은 로봇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절에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기술을 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총장님하고 총장님은 너무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료에 대학에서 제가 아까 33년 대학생활과 충료에 2년, 3년하고 비교해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상관용 오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충료에 대학에서 기술 발전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메타버스 세대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 30초, 1분, 2분 이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렇게 넘어왔고요. 한 분 보시면 전기기관이라고 해서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영국에 말을 100마리 갖고 있다. 말을 200마리 갖고 있다. 옛날에 1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기 전에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부자다. 내가 말이 200마리 있다. 이랬는데요. 서서히 한 달, 두 잔 전부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상한 게 이렇게 짐을 많이 옮겨준다 하더라. 그거는 밤새도록 옮기도 먹이도 안 주도 된다 하더라. 이런 전기기관이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미쳤나. 왜 저런 얘기를 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거기 다가올 때는 확 다가오고 말을 이미 처분하고 전기기관이나 다른 기계를 한 사람들은 우리말로 트랜스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들을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그때 말을 팔려고 하니까 다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차, 2차, 3차만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나올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이버 세상으로 넘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지나가지 않느냐 그래야 합니다. 전기기관, 대량생산, 컴퓨터, 사이버 세상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잘 아는 블록체인 얘기도 있고요. 빅테이터 얘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체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요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로봇이 사람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것. 지금 TV나 이렇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저도 주전공은 3D 애니메이션인데요. 사람 모델링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정말 그렸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달리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장치가 있지만 점점 우리가 웨어럽을 그러잖아요. 입는 것이에요. 옷처럼 똑같이 입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저도 아마 조금 있으면 의족, 다리 이런 것들도 거의 지금 대신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도 이미 넘어갔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초연결, 블록체인, 가상협회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습니다. 자율주행, 그 다음에 드론, 로봇이 이렇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요겁니다. 1900년 동안 우리는 한 10개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요. 1946년부터 2000년까지 약 한 50년 아니면 54년 동안은 100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4,100배. 그래서 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이니까. 6만 배.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이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빨리 왔답니다. 9900년이 여기 있는데 여기 10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크즈와일 이분이 이렇게 특이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025년, 2045년인데 잘못됐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45년이 되면은 로봇, 인공지능의 생각이 우리를 뛰어넘는 그 한계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분은요. 그 2030 되기 전에 온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간반 로봇반입니다. 물반 우리 고기 잘 낚이는 대로 물반 고기반 그러는데요. 왔는데 서면에 왔는데 옆에 술 먹는데 옆자리에 있는 분이 사람인지 아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로봇인지. 그런데 제가 잘 모르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트랜스젠더 뭐 그러잖아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물어봐야 됩니다. 로봇도 그런 시절이 오지 않을까 이 특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가 우리를 변화시킬 이런 많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미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공 제가 3D 애니메이션하고 3D 모델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게 사람 합니다. 특히 라이온킹 같은 사자를 그려갖고 사자이 달릴 때 사자의 기틀이 날리는가 이게 대개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픽으로 안 됩니다. 수학으로 풀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어서 전부 다 AI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실제로 사람인지 사람인지 구분됩니까?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것보다 더 가져온 지도 준비한다고 한 달 돼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것하고 구분이 지금은 이미 안 되는 세상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음악 이런 창조적인 영역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조적인 영역을 어떻게 해? 그러는데 창조적인 영역 더 잘합니다. 무슨 AI 그럽니까? 생성형 AI 그럽니다. 생성. 스스로 계속 생성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때로는 술도 먹고 놀기도 하는데 거기는 계속 돌리면 계속 돌아가죠. 물론 생성형 AI 센터를 만들라 하면 컴퓨터나 성능이 엄청나게 됩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광주의 어마어마한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대요. 1조 이상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창조 영역까지도 다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 타고 구글을 보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영상이 있는데요. 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려주는 거 이미 봤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생활 밀착형 업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로봇팔이 핀촉을 박뒤 움직입니다. 대화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제 초상화도 한번 AI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생각해? 인생은 각자가 그 특별한 삶을 만들어내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까? 초상화 그리는 거 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 해? 그립니다. 그리는데 내 눈썹이 너무 보기 싫은데 이러면 눈썹 다시 그려줍니다. 사람 같으면 돈 더 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람 그리다가 눈썹 좀 찢어져서 좀 바꿔주세요. 다시 그려야 되면 돈 좀 더 내세요. 이러는데 인공지능 말 없습니다. 다시 그려집니다. 박주화가 김주화가. 어쨌든 앵크죠.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박주화입니다. 인공지능을 3D 모델링으로 만들어갔고요.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뉴스 보면 10시간 정도 했는데요. 구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인데요. 여기는 박주화 인공지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로봇이 이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인간이 로봇을 입는다고 하면 흔히 아이언맨 같은 영화 속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로봇을 입으면 장애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머지않아 우리 실생활에 한층 더 가깝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저도 저렇게 너무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렇게 로봇들이 사람인데요. 지금은 움직이는 게 그렇지만 2, 3년 있으면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다 인지합니다. 안 부딪힙니다. 안 넘어집니다. 이제는. 그만 보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것 중에 자율 자동차입니다. 지금 속도가 원래 3차, 4차, 5차까지인데요. 지금 3차 나왔는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는 화물차 15대가 인공지능으로 온답니다. 오는 거. 그걸 해놨다 그러네요. 15대가 정부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는 화물차를 15대 정도 요구합니다. 이 뉴스인데요.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트럭이 지자체를 넘나들며 유상 운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원래 자율주행 유상 운송은 한 개 지자체 안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일반 화물트럭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곳곳에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해 운전자가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레벨 3 수준. 레벨 3라고 했습니다. 레벨 3.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국민대학에 계시는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전구민 교수 전문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인데요. 5단계까지가 완전합니다. 그런데 원래 3단계가 2025년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쯤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가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바뀔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잠시 얘기하겠는데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메타버스가 뭡니까?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수. 매달려서도 반드시 타야 되는 버스랑 메타버스랑. 와, 선생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살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여기 옆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 메타는 우주, 세상,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달려서라도 타고 가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많은 데 갖고 차장이 오라이 클 때가 어제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수업 늦을까, 학교 늦을까 싶어서 메달려가 탔던 게 그때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동영상은 그 뭐, 메타버스가 왜 중요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상세계에 와 있는 것 중에 메타버스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뭣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있었던 포켓몬입니다. 정강현실, 이렇게 되면 보이는 것, 정강현실. 거울 같은 세상입니다. 내 거하고 두 개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트윈, 거울 같은 세상. 그다음에 우리가 게임하는 거, 완전히 가짜 세상, 가사현실. 이것을 어쨌든 다 합친 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가, 올해 연말 내년까지 메타버스를 계속 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한 100배쯤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메타버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정점에 와 있는 것은 이 메타버스입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우리가 지나갔던 많은 IT 용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같이 만나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만 하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정강현실도 그렇고요. 이걸 다 합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우리는 지금 현재 매달려서도 타야 되는 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타십시오. 꼭 타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 속의 인간들입니다. 우리 충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메타버스 속의 메타 휴먼이 됩니다. 그 속에 우리는 인간의 윤리, 인간의 철학, 그 다음에 범죄,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나갔던 얘기들을 하지만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같이 많이 했습니다. 자,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통령, 또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다 메타버스 세상을 얘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학교 졸업식, 입학식 회의들도 코로나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미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선상에 이미 써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가 콘텐츠냐 플랫폼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메달리에서도 타고 가야 되는 버스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플랫폼 속에서 우리는 충려의 정신을 어떻게 그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오늘 중요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보지 맙시다. 자, 이거 동영상인데요. 첫 GPT 그럽니다. 오픈 AI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우리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대화형. 우리는 인터랙티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하고 얘기하는 것. 게임에 몰입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게임을 애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 우리는 기대해서 봅니다. 그렇죠? 집에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기대해서 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앞에 가서 이렇게 빠지게 안 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게임을 할 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하면 화면에 들어갈 듯이 봅니다. 그게 이제 게임의 상호작용, 몰입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첼시 마찬가지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이긴 한데요. 셋시에 할래,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혹시 유료로 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체치 PT를. 제일 비싼 거는 한 달에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내용이 좋습니다. 사실은 PPT 자료를 오늘 여기서 만들어 올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요. 그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는데 요즘 PPT 자료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의회의 의원이 자기 얘기를 한참, 5분 동안 발언해놓고는 아, 이거 사실은 첫 GPT가 만들어준 거 그대로 읽었다 이래갖고 깜짝 놀랐다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한 번 충료회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충료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어제 저녁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래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충료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주 설명해줄래? 안 해주면 죽을래? 그건 아니고요. 그랬더만 충료회는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충료회는 한자로 충성과 효도의 예라는 뜻으로 조상이나 국가, 부모 등에 대한 충성과 효도를 지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한국 문화와 유교사상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지며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데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효는 어떻다? 충료회는 어떻다?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뭐 네이버 들어가서 찢고 뽑고 갈 거 없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로를 쓰면서 더 비싼 거 쓰시는 분은요. 아, 효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효도에 관해서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효도와 10년 전의 효도는 어떻게 달라 그러면 또 밑에 또 달아줍니다. 끊임없이. 이상 걸수록 답변을 잘해줍니다. 또 질문을 지금은 얘기하지만 질문을 앞으로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산답니다. 질문을 잘해야 똑똑하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이 그냥 가리키고 답변하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질문하는 세상으로 간다. 질문을 잘하는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충료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줘 이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충료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충료회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하답니다. 잘했죠. 일부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로서 충료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가족과 조상국가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춘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조화, 온 가족에게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가르침이 된다. 또 하지만 일부의 젊은이들은 충료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경향도 있답니다. 있겠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치면 한 5초 만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의 자율성, 개별적인 가치를 더 강조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론은 따라서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충료회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며 개인의 가치관 또 가정의 환경, 교육 수준, 문화 역량 등의 역량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부는 충료회를 중요시하고 실천하며 다른 일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거나 다른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내용이니라 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또 드러봤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는 어떻고? 세 번째는 네 번째? 착 이래갖고요. 착착착 이래갖고 마지막에 결론도 이렇게 딱 내줍니다. 아 참 비서도 이런 비서가 없지. 안 그러면 누구 시키고 네이버 찾아갖고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개방적인 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상호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통관심사 찾기 그랬습니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또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화하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개방적인 태도 이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가다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래이래 이래 하는데 의견과 관점이 있는데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경청. 지난 지난주에 김병조 우리 선생님도 오셔서 경청하는 것.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60이 되면 저도 올해 60이 되고 이렇게 너무 갈래 하는데요. 기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가? 공부를 잘하고 지으려운 사람은 20%만 얘기하고 80%를 듣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도 있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개방적인 태도에 개방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남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 어른들과 젊은이. 젊은이 얘기들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아들하고 얘기하면 오늘은 들어야지 해놓고는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제가 하면 아빠는 얘기도 안 한다 그래 놓고 끝까지 아빠 얘기만 하고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른들하고 젊은이들이 소통할 때 1번이 개방적인 건데 거기에 가장 강조하는 게 경청이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실천하고 잘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인간처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처럼 생각하면 이 요구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택도 없다. 창조적인 거. 지금 보세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사라지는 직업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 쫙 나왔습니다. 리스트. 로봇 나오면 인공지능 나오면 가장 빨리 없어질 것. 나와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 뭔지 압니까? 창의적인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음악 작곡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지가 아무리 뛰어나다 못했는데 불과 2, 3년 만에 아까 그림 그린 거 봤죠?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나도 억수 유명한 우리나라의 만화가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와, 내가 어릴 때 만화책에 그렸던 게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고 야단났다. 그게 현실이 됐네. 내가 참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불과 3년, 4년 전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가장 그래도 인공지능 로봇이 나타나도 끝까지 남을 직업 그랬는데 그 5개가 1시에 그냥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 그리는 것도 자기 말하면서, 아까 그게 생성형이라는, 계속 제너레이터 그리죠? 계속 생성한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인공지능 로봇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올여름 세스 미국에서, 작년 겨울부터 생성형 제너레이터가 보다. 챗지피티의 G가 그래, 제너레이터잖아요. G가 제너레이터거든요. 우리가 모터가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모터는 돌리면 밤새도록 돌아가니까. 그 모터가 제너레이터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참 재미있고 쉬운 세상이 왔습니다. 충요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달라. 내가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인사 잘해줍니다. 충요에 대한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충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성과 효도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여정은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이익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혜를 샀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존경과 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 대신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방금도 있듯이 충요의 가치를 실천하는 여정 이런 말 우리도 글을 적어서 이런 말 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와 가족, 나 자신에게 아주 큰 의미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요에 강의 듣는 것,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33년 대학생활, 또 3년 대학생활, 또 3년 대학생활 이것들을 비교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전역 생활, 또 전역에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은 야간 수업이 대학교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이럴 때는 혹시 야간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수업하면 저녁 묵고 수업 7시 하면 앉으면 잡니다. 그렇죠? 늘 얘기하면 자지 않는 사람은 낮에 사우나를 가서 TV 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남몰래 사장님 모르게 차에서 잤거나 그런 사람도 눈이 또발또발합니다. 낮에 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낮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은행 창구에 있든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고 손님들하고 마주한다든지 계속 대화해야 되는 사람은 저녁 묵으면 잠이 와야 됩니다. 참 저녁에 수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충요에도 여러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여정 그 가운데 가족, 사회, 나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요이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 곡 했는데 이 사진을 너무 누가 잘 찍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충요이 화이팅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시간만, 두 시간, 오늘 동영상하고 한 70페이지 넘어 되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해야 될 스케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1차면 2차 회의하고 3차까지 가야 그 충요일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실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충요에 들어온 곳에서 너무너무 3기 선배로서 환영하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충요일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우리 5기 원우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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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